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이거 잠깐만요! 어? 유통기한 지났네? 2017년 5월 23일? 17년 5월 23일. 이거 신고 이것들 17년 5월 23일 17년, 17년, 다 17년이냐? 수박 파트 심합시다 여러분, 베텔러 저 수박도 보면 이것도 17년이네? 여기 장사 많이 써요? 아니에요 어? 마비코도 있어요? 이거 언제? 17년 와, 내가 정신 이거 언제까지? 다 17년이에요 17년 6월 12일 이거 신고해야 돼요 다 17년 먹으면 안 되죠? 먹으면 먹으면 제가 돈 낼게요 돈 낼까요?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얼마요? 아, 1,000원이야? 비싸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